살균, 흑과색의 점성을 가지고 있고, 세카마초, 플로로화 나트륨은 축취 예방제라든지 분말로 점막을 자극시키는 거고, PCP라고 하는 것은 목재 방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또 무색으로서 살충제까지도 이용을 해요. 유성 목재 방분은 클레오소트가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다음 중에 목재 내에 상렬은 어느 때 발생하는가? 여기서 상렬이라고 하는 것은 서리에 대한 피해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목재가 있는데요. 서리가 내리는 시기 정도에서 쪼개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안쪽으로 쪼개짐, 약간의 벌어지듯이 쪼개짐 현상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라번의 건조응력이 건조, 그래서 빨리 건조되는 수분의 함량, 이것들이 끌어당기는 힘이라든지 인장 강도보다 커버리면 서리에 피해가 있어서 끊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조응력이 횡인장 강도보다 클 때 보통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32번입니다. 구조재료의 용도상 필요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강화시키고, 미관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재료 표면에 피막을 형성시키는 것. 뭘로 이렇게 발라주는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액체제료는 뭐냐 라고 하는 것들은 다 도료를 이야기합니다. 도료에는 페인트라든지 페인트 그리고 바니쉬 등이 이 도료 재료들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조경수의 이식에 대한 적응이 가장 쉬운 수종은 벽호동이 전나무나 섬잣이나 가시나무를 위해서 이식이 굉장히 쉽습니다. 전나무, 가시나무, 섬잣들은 이식이 좀 까다로운 수목들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목재가 통상 대기의 온도, 습도. 대기 나오게 되면 목재 나오면 기건제를 아마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분은 얼마를 함유하고 있죠? 15%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특히 늘 나오는 약방의 감초처럼 되어 있으니까 공기 중에 건조시키는 건 15%의 기본적인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또 하나 AUGK가 30% 같은 경우는 세포 사이로 수분이 아무래도 세포 사이에는 수분이 건조된 상태인데 섬유에만 수분이 존재하는 것, 섬유에만 수분이 있는 형태 이것이 약 30% 정도가 포함되기 위해서 이것을 섬유포화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재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섬유포화점은 몇 퍼센트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냐 그러면 30%, 기건제는 15%, 전건제는 0%죠. 하나도 없는 거죠. 35번입니다. 겨울철 화단용의 식물은 꽃양배추 밖에 없어요. 36번입니다. 골제 아래 모양을 판정하는 척도인 실적률을 구하는 옳은 것은 공국률. 보니까 아무래도 100%의 밀실에다가 거기에 골제를 놓았을 때를 완전히 100%로 보는 거죠. 100으로. 여기에서 공국률, 마이너스 공국률을 빼게 되면 실적률이 되는 거죠. 반대로 공국률을 구해라 그러면 100에서 실적률을 빼게 되면 공국률이 되는 거죠. 사이사이에 있는 게 공국률입니다. 37번입니다. 다음 제초제 중 잡초와 작물에 모두 죽여버리는 산멸시키는 비선택성 제초제는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근삼이가 아주 대표적이죠. 뿌리까지 아주 죽여버리는 근삼인데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글리포세이트 액재가 되겠습니다. 글리포세이트 근삼이의 종류에요. 기타 디칸바 액재 같은 경우는 선택성이고요. 펜티온은 살충제, 에테폰 액체는 생장조정제가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다음 중 잡초로 오른 것은 1년생 광합잡체이고 논잡초로 많이 발생하고 기계수확이 곤란하다. 줄기기부가 비스듬히 땅을 기면서 뿌리를 내는 잡초 답은 사막이 풀이 되겠어요. 39번입니다. 다음 중 식엽해충이 아닌 것 식엽성은 이파리를 갉아먹는 해충이 아닌 거세요. 솔나방, 텐트나방, 흰불나방, 복숭아 명나방 다 나방 종류인데요. 여기서 복숭아는 열매 과실이 있죠. 과실을 식혜하는 거고 나머지들은 줄기라든지 입을 먹는 거에요. 텐트나방이나 솔나방, 미국 흰불나방 같은 경우는 식엽해충에 속한다. 40번입니다. 다음 중에 흙쌓기에서 비탈면의 안정 효과를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거 1대 1이라고 한다면 0.3은 30cm 정도만 1m면 이 정도에서 흙을 쌓으니까 경사가 상당히 심하죠. 뒤로 갈수록 커지네요. 1대 1.5는 1이니까 그 1대 1에 0.5를 더 가는 거 이렇게니까 상당히 완만하죠. 그래서 흙의 안정이 굉장히 크죠. 여기서는 답은 라 번이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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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